충남도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외부 청년도와 내부 청년도를 합친 종합청년도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에 올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상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을 보면 예산군과 청양군, 아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2등급, 홍성군과 태안군, 천안시, 계룡시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진시와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서천군은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현황 등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